안녕요. 네, 반갑습니다. 종로 YBM E4U에서 미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윤선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우리가 지금 4월에 시험 대비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단위가 알고 계시죠? 바로 다음 달 이제 5월 말부터는 신 토익으로 유형이 바뀌면서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들이 되게 많아요. 쌤도 이미 기존의 특강들을 몇 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달엔 반드시 끝낸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력을 더 끌고 올려서 최고의 점수를 내셔야 하는 너무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우리가 오늘은 파트 1 그리고 파트 3 이렇게 두 개 1, 3 가지고 하나 사실은 제가 이전에 2나 4 또 2, 3 이렇게 해가지고 특강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4월에 나오는 특강이랑 올해 3월에 나오는 특강이랑 작년 12월이랑 11월이랑 사실 최근 한 1년 정도는 아주 큰 변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든 특강에 다른 문제를 다루었고 모든 특강에 좀 다른 전략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 1, 3이지만 2나 4는 또 다른 강의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1은 다양한 어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뻔한 거 말고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는 걸 뽑아, 뽑아, 뽑아 문제를 드릴 거고요. 시제와 태의 관계 같이 설명을 빠르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문이죠. 12문제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영국식 발음이 역시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대화가 바뀌어, 뭐, 뭐, 뭐 하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러나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후관계의 문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 같이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뭐냐면 인터넷 하지 말기, 핸드폰 하지 말기, 딴짓 하지 말기.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집중 해주는 시간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는 파트 1의 전략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암기해야지. 근데 이제 무슨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LC 단어를 별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파트 1에 나왔던 단어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오늘 이 10문제 안에도 40개의 문장, 그 안에 이제 주어있죠, 동사있죠, 목적이 전지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단어를 커버할 테니까 여기 있는 것만 다 외워도 좋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는데요. 자, 저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8년 정도 LC 수업을 했으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맨날 자주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카운터 하면 계산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작업대, 조리대, 진열대 전부 다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노트북 하면 컴퓨터가 떠오르죠. 그러나 공책, 노트란 개념으로 토익에 출제가 될 것이고 쉐이드 하면 그늘이 떠오르잖아요, 그늘. 그런데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 블라인드란 아이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등에 쉐이드, 갓 이란 뜻을 써서 얘기도 해요. 갓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 자, 그리고 메이크업 배드 하면 이게 메이크업 배드, 미안 오타, 미안요. 자, 그래서 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B, E, D, 미안해요. 미쳤나? 자, B, E, D. 자, 그래서 침대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침구류를 정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출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좀 다른 뜻으로도 함께 쓰이는 거 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Vehicle 하면 자동차만 되는 게 아니라 기차, 아니면 마차, 자전거, 뭐 이런 거 다 중장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상태 표현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Wearing은 착용한 상태야. 지금 전 Wearing a jacket 하고 있는 상태. ing가 있지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동사들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방금 이렇게 Wearing bracelet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를 넣었어요. Bracelet 하면 팔찌. 팔찌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Wearing a bracelet 하면 팔찌를 착용한 상태일 말하고요. 이렇게 have나 has 그리고 때 on을 써서 she has a bracelet o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인 거죠. 자, squatting, crouching,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것과 더불어 기대고 있다. leaning against, propped against. 너무나 중요한 동사죠. 기대어져 있는 게 지탱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 그러면 she's leaning against the wall. she's propped up against the wall. 서서 기대는 거면 standing against the wall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들까지 제가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looking, 너무 쉽잖아. staring, 너무 쉽잖아. 이런 거. peering, glancing, admiring, appreciating. 이런 걸 주기도 한다. 이런 건 사실 감상하다는 뜻이긴 한데 감상하는 게 보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뻔한 단어들 말고 다양한 표현으로 또 바뀌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유사 발음은 투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발 원에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 walking, 걷는 거. 근데 working이라는 거. 이걸 왜 써놨지? 제가 이거 영국 발음으로 예를 하잖아요. 이게 영국 발음이 되면 이게 R 발음이 사라지면서 she's walking, she's walking, she's walking, she's walking 이렇게 될 거고 걷는 거의 미국 발음은 she's walking, she's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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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되게 유사하게 들려서 사실은 이렇게 워킹이 워킹이지 무슨 워킹은 워킹이고 무슨 워킹은 워킹이야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오늘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힌트를 줄자면 뒤에 나오는 전치사 9를 보세요. Down the aisle 이거 통로 제가 저와 함께한 올해 1월 특강 2차 특강 보셨다면 제가 설명 되게 많이 했는데 통로란 단어고요. 자 지금은 통로 아래로 걸어가 아니라 통로를 따라 쭉 down은 어디 어딜 따라 쭉 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죠. 통로 따라 쭉 일하겠어요? 통로 따라 쭉 걸어가겠어? 걸어가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in the construction site 이때 생각해보면 건설 현장 안에서 작업 중이잖아. 이럴 땐 작업 중이다. 그래서 walk 굉장히 유사하니까 뒤에 나온 전치사 9와 더불어서 사운드가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9를 다 들으라고? 사실은 만점까지는 하려면 동사와 목적어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남자가 두 명인데 만약에 남자가 한 명인데 한 명만 모자를 쓰고 있는데 the men are 둘 다 그럼 틀리잖아. 이렇게 적절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the men are using some kitchen appliances at the counter 두 명이 다 쓰고 있어야 되지 한 명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거를 막 주방 기구 이거 주방 가전 제품들을 쓰고 있으면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 모습인데요. 저희 가끔 특강 때 한복도 입고 크리스마스 복장도 하고 미친돌기니까 암튼 그런데 문제 푸는 방법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오면 사진상에 포인트 이렇게 적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조명이 있구나 이런 거 안 쓴 포토샵 사진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사진이 있으면 밑에 A, B, C, D 점을 4개 찍어서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아니면 X 모르면 세모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라면서 푼다. 시험장에 가서 만약 모르는 게 하나 나왔어요. 마구마구 떨지 말고 아닌 것에게 나오면 정답일 테니 뭘 당황해? 이렇게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y're walking behind the counter. B They're showing guests to their rooms. C They're working at their computers. D They're examining a lamp.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s reading a magazine. B She's pointing to a mobile phone. C She's using an interactive screen. D She's watching a movi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He's building some furniture. B He's adjusting his hat. C He's putting down some flooring. D He's measuring the wall.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buying sports equipment. B A player is taking off his helmet. C The athletes are exiting the ice rink. D The players are wearing protective gear. Number 5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Some dresses are being hung on the racks. B Some customers are browsing in the store. C The mannequins have been positioned in the store. D People are attending a fashion show.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greenhouse has been erected in a garden. B Some people are harvesting vegetables. C Buckets have been stored under a shelter. D A plastic cover is being placed over some soil.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queuing in front of a building. B A street performance is underway. C A sign above the building is being changed. D Lights are being installed on the building. D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st book. A Chairs are being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B A worker is carrying an umbrella. C Some patio furniture is being arranged. D A worker is sweeping litter from the ground. Number 9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st book. A She's looking in her bag. B She's boarding a bus. C She's pointing across the street. D She's reading a schedule.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st book. A Trees are laid outside of the conference hall. B Carpeting is being laid over the floor. C A sign has been suspended above the entrance way. D Doors are being opened by some workers. C B C C A Do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설명 같이 하도록 할 텐데 이 문제는 별표에요. 별 중요해 중요해 자 이 문제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해주면 멘붕일 거라는 거지.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워킹인데 여기도 워킹이야. 그럼 틀리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 해놨죠. 저희 반에 LC 만점 학생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쫙 준비한 다음에 그 학생에게 너 이리 좀 봐봐. 너 좀 풀어봐. 그랬더니 열 문제 중에 딱 한 문제 틀렸는데 그게 1번이에요. 정답이 아닌 둘 중에 헷갈려가지고 낚인 거지. 자, 지금 A번 보겠습니다. They're walking. 걷고 있다. behind the counter. 생각해보면 카운터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걷는 건 아니잖아. 좀 치사하긴 했어. 자, 그래서 A번은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쓰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동그라미 쳤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B번에는 손님들 보여줘. 뭘 보여줘 버려. 룸 없어. 자, 그리고 그들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working at the computers 혹은 working at their desks 이렇게 하면 책상 쪽에서 컴퓨터 쪽에서 일하는 중이다. 정답이 이렇게 C가 되는 건데 아주 중요했고요. 자, D번에 보면 램프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있긴 있으나 그걸 보는 건 아니었는데 자, 이거 넘어갈 수 없지. A 사실은 얘는 지금 미국 발음이니까 이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A에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해. 끝났어. 이러면서. 혼자 또 A 동그라미 치고 5를 풀고 있겠지.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다 듣는 연습. 요새 1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41, 2, 3. 이렇게 맨 앞에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제가 포인트를 정리를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데스크 뒤쪽에서 일하다는 거가 걷다라고 좀 어렵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데스크 뒤쪽에서는 작업을 하겠지. 그렇죠? 사무실 안에선 작업이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런 거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을 점으로 본 거야. 점을 왜 걸어? 점에서 작업을 하겠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뒤쪽의 작업 중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 이럴 때 쓰고요. 여기 쫙 나눠보면 움직임을 줄은 전체사야. 안쪽으로 어딜 따라서 쪽으로 향하여 옆에 뭐 아니면 통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로서로 옆을 걷는다든지 여기를 향해서 간다든지. 그래서 움직임을 주는 전체사야 줄 것이다. 움직임을 주는 전체사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움직임을 주지 않는 상태의 개념인가 나눠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볼 텐데 딱 가리키고 있으면 떠오르는 게 포인트 앳, 포인트 투, 그리고 스크린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자, 지금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Reading Magazine. 그러니까 동사는 맞는데 이런 걸 치사하게 오답을 줘. 버리고 두 번째. 가리키는 건 맞는데. 자, 무엇을 모바일 폰은 아니잖아요. 버리고. 아, 좀 어렵긴 했어. Using an interactive. 우리 interactive 하는 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내가 터치하면 얘가 뭔가 움직여. 이런 걸 interactive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정답 어렵지만 C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를 보는 건 아니니까. 버리면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씩은 맞아. 하나가 틀린 거야. 정확하게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을 잡지 않으면 이 문제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C번에 답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지. interactive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 상호적인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는 순간 뭔가 마루, 바닥. wearing a hat. 반팔을 short sleeved shirt. 이런 게 떠오르고요. 무릎 꿇고 있다. kneel. he's kneeling on the floor. 참고로 알려줄까요? 이렇게 마루 바닥을 floor라고 하고 진짜 흙이 있는 바닥은 ground라고 해요. 혹시 치사하게 he's kneeling on the ground. 그럼 여기는 반드시 풀발 수 있거나 흙이 있는 땅이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먼저 볼게요. 주어 일치되는 건 보지도 마. 동사 목적어 위주로 먼저 가는데 building 하는 건가요? furniture. 버려. 목적어 틀렸고 자, 발음 중요하죠? adjusting. he's adjusting. he's adjusting. 조작하다, 조절하다. 강세 2음절인데 그러나 모자를 이렇게 고쳐매는 건 아니잖아. 동사 땡. wearing이라고 했으면 정답. 아니면 아까 알려준 거 말해주세요. 그는 모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붙인 상태로 가지고 있다. he has a hat on. 이렇게 해서 정답이지. 아까 했던 거. have something on, has something on. wearing 동의어. C번을 보니까 putting down some flooring. 그리고 지금은 바닥 작업을 뭔가 바닥 작업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중이다. 마룻바닥 같은 걸 붙이고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답 가고요. 자, measuring 측정하다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재고 있는 거. ruler. 자, 참고로. 아니니까 정답 그대로 C로 갑니다. 참고로. 잠깐 C 들어볼게요. 영국인이야. putting down, floating 이러잖아. He's putting down some flooring. D번 잠깐 들어볼게요. He's measuring the wall. 영국 사람은요. wall이라고 안 해요. 영국 사람은 wall이라고 안 하고 wall 이렇게 하지. He's measuring the wall. measuring the wall. 제가 몇 가지 줄게요. 물. W, A. wall. W, A. walk. W, A. 영국 발음은 약간 O가 가미된 발음이 나. 그래서 water. R 사운드 탈락. wall. 그리고 walk. 이렇게 사운드가 되게 어렵게 들리거든요. He's measuring the wall. measuring the wall. 그래서 영국 발음에 대한 이해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측정한 거 아니지만 뭐 벽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바닥이었지. 자, 4번입니다. 뭔가 이 선수하면 player. 그치. 아예 떠오르시죠. 자, 경기 같은 게 떠오르고 여기 관중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런 관중들은 다양한 뭐 crowd라고 해도 되지만 해보세요. 핸드폰 하지 말고 왜 해봐. 구경꾼 관중. spectators.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사고이... 사고이 뭘 사? 동사 땡. B번에 player. 오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그립의 포인트니까. is taking off. 선생님. 헬멘 있는데. 근데 take off는 자, 우리 일단 on이 붙이는 거지. on 붙이는 거. 붙어있는 거. off는 on, off는 떨어뜨리는 거죠. 그쵸. take it. 가져가. take off 하면 이것을 벗는 중이다. 그래서 벗는 동작이지. 땡. wearing이라고 썼었어요. B번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athlete. 결국 선수도 일종의 선수니까. 운동선수. 운동선수들 맞고. exiting 중요하죠. exit. 지하철에. 우리 종로에 지하철 보면 진짜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우리 14번 출구. 이렇게 써있죠. 종삼 이러면서. 자, exit. 출구란 뜻인데요. 동사가 되면 exiting 하면 나가다. 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슬링크를 나가는 중이라니. 땡. 버려. D번에 the players are wearing protective gear. 기어는 장비인데 옷을 포함합니다. 스키, 복, 스키 장비 모두 다 우리가 ski gear. 자, 그러면 안전, 보호, 장비 모두 다 safety 혹은 protective gear 쓰는 형태이니까. wearing 정답 완전 괜찮고. 아까 말했듯이. the players have their safety gear on. 이렇게 써도 완벽히 정답이 되는.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상태 이거 지금 제가 한 3번 정도 들려주는 것 같다. 저는 지금 wearing a jacket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입어보는 동작. 얘는 다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데서 옷을 입어보는 중이다. 버튼을 채우는 중이다. 뭐 앞치매를 묶고 있는 중이다. 전부 동작이고요. 벗는 동작. 봤죠? pulling off, taking off, removing. 전부가 이제 off 같은 거 제거하다. 이런 동사의 느낌을 줍니다. 자, 바랬듯이. necklace. 목걸이에요. 목걸이. 미쳤네. 목걸이. 제가 실수로 오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손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wrist. 위 아니고 rib. 이렇게 나와서 wristwatch. 손목시계라든지. 반바지는 short pants라고 안 한다. short 이렇게 쓴다든지. apron. 이름절 앞치마라든지. 이거 밀집, 벼집. 그래서 straw hat.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걸 줄 것이다. 아까 전에 팔찌 뭐라고요? 팔찌는? 음. 네. 팔찌는 bracelet 이렇게 쓰시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억해 주면서 가세요. 다양한 것들을 입고 먹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일단 옷이 진열되어 있어. 자, 그리고 막 걸려 있고요. 우리가 이런 옷걸이 같은 걸 hanger라고 하는 거 hanger라고 하거나 걸이대를 rack이라고 쓰게 돼요. 자전거 거리대는 bicycle rack 혹은 bike rack 이렇게 쓰기도 하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드레스들은 빙헝. 이거 중요하죠. 저는 아니요. 물어보는 게 맨날 똑같아. 자, 드레스는 걸려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빙 나오면 대표적인 동작이죠. 드레스가 걸려지는 중이다. 자, 그리고 rack. 꼭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걸려지는 중은 아니잖아. 이거 들어보고 가야지. 5번 문제입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some dresses have been hung 이렇게 듣고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some dresses have been hung on the racks. 그래서 빙헝 들리셔야 돼요. 걸려지는 중. some dresses have been hung on the racks. 근데 길은 있어.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쳤지만 끝까지 들어보니까 답이 있었어. 끝까지 들어보니까 답이 있어. 그럴 땐 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듣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B번에 고객들이 어디쇼? 고객이야? 아니죠. 자, 그리고 브라우징 구경하다 둘러보다. 아닙니다. mannequins 그렇죠? mannequins have been positioned 위치되어져 있다. 상점 오케이 정답 듣기만 한다면 사람들 어디 있어 참석하고 있다. 뭐 어디를 패션쇼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정답 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마네킹이라고 하는 걸 mannequin mannequin The mannequins have been positioned in the store have been positioned in the store 이렇게 된 형태로 절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 텐데요. 아, 이거 먼저 설명부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런 걸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옷이란 느낌의 명사들 garment apparel 강세기 음절 그리고 costume garment apparel costume 대충 옷 자, 그리고 정리돼 있다 배치돼 있다 놓여져 있다 놓여져 있다 놓여져 있다 진열돼 있다 다 괜찮은데 선생님 빅 나오면 동작이라면서 있지만 이건 예외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예외적으로 그냥 해석 진열돼 있는 상태이다. 전부 다 동의로 가는데 얘가 특이한 예외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아이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작 이건 진열하는 중 뭐 점원이 나오거나 이렇게 옷을 걸고 있는 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럴 땐 being arranged being hung 걸려지는 중 being folded 접혀지는 중 이런 걸 쓸 텐데 얘만 예외이니까 보시고 이런 동사 가운데 being 들어가면 동작으로 바뀌는 거니까 선생님 arrange 무조건 동작 상태 아니 being equal 거꾸를 잘 봐야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자, 6번에 어? 이거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고 여기 막 울타리 같은 거 있고 지붕 보이고 나무 보이고 이런데요. 자, 이 문제 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을 보면 온실 세워졌다 정원 그럼 여러분 약간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온실이 맞나? 자, 이거 비닐하우스 같은 거 온실 같았긴 한데 자,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X 하지 말고 세 번 표고 다 듣고 판단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건 되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erect 세우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온실이 세워져 있다 라고 쓰이는 개념인데 끝까지 보죠. 자, 사람들 안 보이고 harvesting 이거를 이렇게 농작을 수확을 걷어들이고 있다 버리고 buckets 양동이 있어요, 양동이? 양동이 있는 것 같은데 buckets have been stored 보관되어 저이다 under the shelter shelter 아래 있으면 뭐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있고 요 밑쪽에 양동이가 이렇게 있었었어야지 그래서 전체 다 구 틀린 것 같고요 플라스틱 커버 뭐 이런 플라스틱 커버는 being placed 놓여지는 중은 아니지 자, 소일 토양 위쪽으로 그럼 바닥에 깔고 있는 중이어야지 버리고 나면 그대로 A를 다 보러 가는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린하우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나 나머지가 아니면 답일 확률을 가장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린하우스 being erected has been erected 그리고 영국인인가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7번입니다 극장 같은 게 보이고 앞에 이제 뭐 간판이 보이는데 간판 하면 싸인 이게 떠올라야지 선생님 서명 아니에요 싸인은 명사로 서명을 할 뜻 없습니다 표지판 간판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표지판은 스트리트 싸인 도로 표지판 로드 싸인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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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그 저희 원추 원추 우리 엘씨 만점 학생이 요 문제 헷갈려갖고 별표 쳤는데 다 버리고 남는 거 하나가 답여갖고 이걸 맞췄대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은 Q라는 거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스펠링 자체는 QEU E라고 써서 줄을 서다란 동사입니다 그래서 Q잉 하면 줄을 선 상태이다 아, 웨어링처럼 사람들은 줄 서있다 자, 건물 앞쪽에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있는 거 같잖아 이렇게 정답 가는데 모르면 세모표에서 하트 들어가도 돼요 자, 스트릿 퍼포먼스 길거리 공연이 보이세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형용사 싸인 있네 있네 어디 위쪽 건물 위쪽까지는 맞아 여기 보이세요 또 being changed 변경되는 중 아니고 이게 없더라도 변경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알 수 없죠 이번에 조명이 설치는 중 버려 버리고 나면 다시 듣는데 발음을 주의하세요 영국인이면 이렇게 빌딩 이렇게 in front of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은 a lot of people 영국인이면 lots of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T 발음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많죠 뭐 like it 뭐 이런 거는 균형이지만 뭐 이런 거 put it put it 여기다 놔 put it put it 이렇게 T 발음이 붙이는 것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자 8번입니다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우산이 접혀있어 그러면 접다 폴드란 동사가 떠오르고 송태 자 그리고 의자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vacant 비어있는 이런 형용사도 떠오르고 empty 이런 것도 떠오르고 자 wearing 있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사타란 동사의 동의어로 pile 그러나 쌓여지는 중 버리고 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on top of each other는 서로서를 위쪽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의자 위에는 또 다른 의자가 쌓여있고 이 의자 위엔 또 다른 의자가 있어 그 위엔 또 다른 의자가 있어 또 있어 계속해 또 있어 이런 거 서로서를 위쪽이 겹겹이 포개요 이런 뜻입니다 두 개 있는 것 같고 on top of each other는 거의 안 쓸걸요 자 두번째 a worker is carrying umbrella 버려 이걸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지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patio 아까 했죠 patio 지난 강의도 한 것 같아요 patio 라고 하는 건 야외 휴식 공간 furniture 괜찮은데 it's being 에이 이게 틀렸네 being이 없으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patio furniture patio table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뒤번에 a worker is sweeping 쓸다라는 동사고요 자 그리고 leader 하면 쓰레기 같은 거죠 땅에서 정답되는 문제 d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런 벽돌에 있는 땅 같은 건 ground라고 가고 마룻바닥 같은 실내가 floor라고 했으니까 혹시 floor라고 하면 약간 오답일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d a worker is sweeping litter from the ground 그쵸 litter a worker is sweeping litter from the ground 보시면서 자 우리 9번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뭔가 버스 인포메이션 이라는 거 봐서 타임 테이블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가르치고 있으면 point at point to 그리고 사실 wearing a backpack 또 괜찮고 carrying은 소재 같은 뜻도 있으니까 carrying a backpack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가방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치사하구만 두 번째 선생님 버스에 타는 거 아니에요 타고 있는 타려고 하는 걸어 올라가는 동작이어야지 땡땡 버스도 보이지도 않아요 자 pointing 그리고 across the street 길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리키고 있나요 아니고 뒤에 땡 자 오케이 일정표를 보고 있다 d 되는 문제 좋습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she's reading a schedule 영국 발음 schedule reading a schedule 괜찮았고요 자 10번 마지막인데 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수막 같은 거 역시 놓여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숲 같은 거 그리고 나무 이런 게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들은 놓여져 있다 레이의 과거 분사 그래서 나무들이 놓여져 있다 맞는데 outside of the conference hall conference hall의 외부 쪽에 선생님 그럼 저는요 이게 지금 바뀌고 이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세모 표시하고 가자니까 두 번째 문제 carpeting is being laid 내려지는 중 카페트가 내려지는 중은 아닌 거지 바닥에 놓여지는 중은 버리고 자 sign 표시방 간판 맞네 그리고 suspend 매달려져 있다 맞네 여기까지 맞네 above the entrance way 입구의 위쪽에 사인이 매달려져 있다 그러면 일단은 above라고 하는 건 입구의 바로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가는 문제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엔 doors are being opened 문이 열려지는 중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여는 중이어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천생이 열려져 있는 거니까 열려진 거니까 being open은 아니라 opening open은 열려지는 중 반드시 동작입니다 자 작업자들도 없죠 그래 정답 그대로 C가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무는 사실은 이게 컨퍼런스 홀인지도 알 수 없으며 이게 지금 바뀐지 아닌지 그냥 로비인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넘겨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part 1이었고요 단어를 몇 개를 정리했어요 이제 뭐 이런 거 erect 제가 아까 출력하라고 했던 그 문제 있죠 제 화면 밑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거기에 이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번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questions 41-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 bought this bike and prospective vendors at my office this afternoon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pick up the bike at around 5 or 6 All right well we'll see you then number 41 what work does the woman want done on her bicycle number 42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number 43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questions 44-46 questions 44-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Jeff I see you're having a sales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at 2 this afternoon would you be able to switch to a small meeting room I was asked to run a training module on the ECDAQ software and I need a bigger room Sure that's fine that ECDAQ program is great isn't it I like the way it shows every department's employees along with their photos and profiles it really helps the different teams connect with each other and share ideas Yes it'll boost staff communication a lot I think you might consider submitting an article about the program to our staff newsletter you're a good writer so I'm sure it would be published number 44 why most likely does the woman need the conference room number 45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ECDAQ software program number 46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at the man do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Carl check out our coffee and tea section you know that new spice tea product we got in Chai Connect it's almost all gone I didn't expect it would sell so well we weren't promoting it with samples were we no we haven't done any promotions for it it's not shown on our website either it's delicious so I'm not surprised it's so popular I'd better head to the warehouse and pick up more later today we've still got plenty in inventory that would be great also it might be a good idea to feature it on our website under our customer favorite section that'll keep shoppers interested in the product number 47 what does the woman say about the new tea product number 48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later that day number 49 what does the woman suggest doing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t's Lisa O calling I have a pending order for a vintage baseball shirt order number 725 it's a gift for a friend who is a big baseball enthusiast so I'm wondering if it's fabric is the same as the fabric players wore 50 years ago hi Miss O yes it's the exact same kind of flannel fabric worn during that era to confirm your shirt will be made to order and have your friend's last name Matthews sewn to the back it will be shipped in about three weeks uh his birthday is in four weeks so that works perfectly great in the meantime you might want to go to our company's website and browse through our ready-made baseball caps all on sale number 50 what does the woman inquire about number 51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woman's order number 52 what does the man recommend the woman do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전략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텐데요 집중하시고 여기 따라오도록 하실게요 자 먼저 누가 답을 말하는가 우리 지금 팔뚜리하고 있으니까 여자와 남자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형태로 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보세요 키워드 무슨 뜻이게요 inquire about 쓴 ask about 동의어로 남자는 무엇에 관하여 문의하는가 m 남자가 물어보는군 두개 보면 끝 m inquire 끝 이렇게 남자가 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번째 아 중요하오 어딘가에 반드시 적어두시오 보세요 자 이 세가지 문제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팔뚜리는 수동태를 잡아라 팔뚜리는 수동태를 잡아라 이건데 자 보면 여기 비동사가 있네요 수동태 bpp 들어보셨죠 무엇이 되어지다 그리고 여기 ask to do toll to do invite 쭉 묶어 그러면 남자가 요청한게 아니라고 남자하고 여자가 되어왔는데 남자는 무엇을 요청 받았는가 누가 요청해 남자가 요청 받은거니까 내가 요청한거지 여자가 뭘 요청했는가 물어보는 문제로 수동태 가운데사람 x 여자가 그리고 요청하면 다 이렇게 가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톨드는 말하는건데 내가 어떤 남학생이 말하는거야 너 따라할게 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따라할게 하라고 말한거나 이 남학생은 뭘 하라고 얘기를 들은거나 뭐 같은거지 뭐 비슷한거지 invite 부탁하다 비슷한 오감으로 전 비슷한 뜻을 묶을거에요 그래서 여자가 부탁 요청하면 답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듣고 있으니 이건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답은 없어 이렇게 되는거지 누구에만의 정답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오답을 버릴 수 있어요 두번째로 반전 야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영화 보러 갈까 아 나 진짜 보고싶은 영화 있었어 대박 알지 그러나 그럼 봐 안 봐 안 보는거야 그러나 나 이제 내일이 시험이야 안 보는거죠 but 이라는 말 뒤에는 중요한 답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지금은 It might be a good idea to take our clients out for dinner tonight 오늘 밤에 손님을 모시고 나가제 사람을 테이크아웃하는거 아니니까 오늘 밤 손님을 모시고 나가는거 좋겠어 That's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but 나오면서 야 근데 우리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 오늘 밤에 그러면 고객과 디너하는거 쓰지 뭐 오늘 밤엔 회의를 할 것이다 이런거 써야지 자 세번째 영국 발음도 당연히 중요하고 속도도 빠르고 어떤 지문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느낌을 주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자 요거 제가 1월달 특강때 투할 때 했던건데 why don't 뭐 뭐 하는거 때란 뜻이죠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영국 발음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why don't we put 같이 해볼래요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같이 하자니까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이렇게 나오면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세가지가 있어요 광고를 돌리다 할 땐 place, put, run 이렇게 세가지를 주거든요 why don't we run은 why don't we place은 제가 붙어 넣은 이유는 put on 사운드가 어려우니까 자 this is the fastest route to the airport 영국사람 자 이거 발음 아 그리고 여기 R 사운드 빼고 여기 빼 영국 발음입니다 this is the fastest route to the airport this is the fastest route to the airport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어렵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명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앞부분에는 주로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누굴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물론 남자가 누군지 나올 수도 있겠지 내가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가운데는 본론이 나와야지 왜 취소가 됐냐 이런 거라든지 언제 시작하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문제는 뭐냐라든지 이렇게 가운데는 본론이야 왜 취소가 됐고 언제 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남자가 뭔가 시키면서 끝나 그럼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아니면 자 지금 남자는 무엇을 propose propose 하면 약간 결혼해 줄래 이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propose의 기본 동사 뜻은 제안하다 남자가 뭘 제안해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문제 남자가 앞으로 할 일은 내가 전화해볼게 이러면서 끝나면 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본론 이 사람이 할 일 뭘 시켰냐 뭘 제안했냐 끝나는 것까지 스토리라인이 어느 정도는 일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러하다 이거는 사실 팟4다 세븐도 비슷해 메모가 남겨진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 나오지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 뭐냐 앞으로 이 사람이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이메일로 쓰면서 이렇게 자 41번 2번 3번 전화하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텐데요 키워드 보세요 여자는 무슨 일이 무슨 작업이 되길 원해 그리고 자전거가 나오네 자전거가 그러면 여자가 말하지 않겠어? 자전거에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 남자는 무엇을 자 이 문제 암기하세요 제공하다 하지 말고 앞으로 offer to do가 보이면 본인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가 남자는 이거 남자라고 치면 남자는 본인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가 그럼 당연히 뭐야 남자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예를 들면 I will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I can 내가 이렇게 해주지 Let me 내가 기껏 이렇게 해주지 I will be happy to 남자는 뭘 해주겠다고 해줘 여자가 자전거 이런걸 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자가 할 일은 답을 누가 말할지 몰라요 남자가 시킬 수 있어 자 일단은 머릿속에 여자는 자전거에 무슨 작업이 되길 원하며 그리고 남자가 뭐 해주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그럼 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몇 달 전에 샀는데 자 그게 영국 발음이에요 I think the front tire has a slow leak 차이어 leak 차이어 leak 들으셨어요? 프론 차이어 프론 차이어 차이어가 아주 작은 leak 천천히 누수가 된대요 그래서 replacing a tire 뒤에 나오는 거죠 Can you 여기 좀 더 갈게요? 코너 쪽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 이게 잘 안 돼요 Can you put on a new tire while I wait? 영국이죠? Put on Put on Put on the new tire while I wait 그러니까 나 기다리는 동안 이거 빨리 타이어 빨리 교체해줄래요? 자 그래서 붙여라 새로운 타이어 붙여라는 건 결국 교체해라 정도로 갈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귀에 replacing 이렇게 안 하고요 replacing replacing 사운드가 좀 어려운다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남자가 어머 제가 이렇게 해드리죠 얼마 안 걸려? 한 시간 안 걸려 다시 들으셨어요? 사실 자전거에 벨이라고 하는 거면 띠링띠링 누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마 안 걸릴 거고요 우리가 또한 설치도 해줄게 동의어 알고 계세요 set up 영국 발음 set up 설치해줄게 일반 사이즈의 벨도 설치해줄게요 핸들 바 쪽에 for free free of charge 무료로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야 아 무료로 at no charge for free 나오면서 accessory가 일종의 bell 이로 가는 거고 install은 그대로 나왔지만 이 자리에 set up 나오면 좋았겠다 정답 남자가 말한 거 맞네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시작했어요? I will we will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 43번입니다 여자가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이번 달 특별 행사입니다 You can browse around while you wait browse around 둘러보세요 or come back later 아니면 다시 와도 돼 That's great I have to interview some prospective vendors at my offic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제가 앞으로 좀 가망이 있는 업자들을 좀 만나기로 해서요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pick up the bike at around five or six 다시 뭐라고 했냐면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다시 돌아가고 and pick up the bike at around five or six 5시쯤 pick up the bike 하러 오겠습니다 pick up the bike 하러 오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가는 문제로 지금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따 다시 찾으러 올게요 여기죠 come back later 하겠습니다 뭐 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인터뷰가 있어 이런 벤더들과 사무실에서 그래서 head back there 거기가 뭘 받은 거냐면 여기 office를 받아서 거기로 다시 head back 해야 되고 heading 가는 건데 돌아간다는 거지 go back 하는 게 head back 시작으로 가는 문제인데 D가 사라지면서 발음이 head back 이렇게 들리겠네요 다시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pick up the bike at around five or six 영국이 이러니까 head back there head back there 이렇게 들리는 사운드였습니다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pick up the bike at around five or six at around 들리셨나요? 네 정답되는 문제 좋았고요 자 이거 빠르게 들으면서 한번 제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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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찾는 거 같이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걸 보셔도 되고 가보겠습니다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 bought this bike at your shop a few months ago I think the front tyre has a slow leak and the bike is very hard to handle when I'm braking around corners can you put on a new tyre while I wait? Sure it'll take less than an hour to change the tyre and we'll also install a regular size bell on the handlebars for free it's part of our repair shop special this month you can browse around while you wait or come back later That's great I have to interview some prospective vendors at my office this afternoon so I'll head back there now and then pick up the bike at around 5 or 6 All right well we'll see you then 이게 이제 약간 look around 남자가 하는 말 듣고 이거 쓰면 안 돼요 답변까지 들었어야 되는 문제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44, 45, 46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를 항상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 여자는 필요해 컨퍼런스 룸을 왜 필요로 하는가 그럼 여자가 내가 회의실을 왜 필요하냐면 이럴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남자는 뭘 말했어 관하여 about the 명사는 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남자가 말하는 거니까 M 쓰고 고용명사 기억해 안 봐도 돼 남자가 이 프로그램 남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여자가 제안한 거니까 W 쓰고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끝 자 그러면 웹 컨퍼런스는 필요하다고 여자가 말하더니 남자가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여자가 그럼 너 이렇게 해 이런 구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 빨강서 체크했네 우리 또 만점 학생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왜 여자가 회의실 필요 말고 여기부터 보니까 너 영어 회의가 있더라 회의실 2시에 오늘 오후 그러면서 스위치 체인지죠 작은 데로 좀 바꿔줄 수 있어 왜 답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청을 받았다 수동태예요 내가 요청받았거든 런 하고 트레이닝 모듈이라고 하면 교육을 진행하라고 사실은 리드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한 교육이냐면 액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 교육을 좀 진행하라고 내가 요청을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더 큰 룸이 필요 그럼 결국 뭐야 지금 공간이 작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렇게 바뀐 형태로 괜찮았죠 정답 자 그 다음 45번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남자가 말할 차례네 자 일단 액작 프로그램 great라는 게 들리고 또 다시 나는 특히나 이 프로그램이 it을 받아서 보여준대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모와 함께 사진과 그들의 여러가지 프로필과 함께 쭉 나열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고 it really helps the different teams connect with each other and share ideas 그렇죠 팀 connect each other share idea 라고 했으니까 함께 내용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좀 이렇게 연관되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interaction 잠깐 우리 아까 파트 1에서 interactive 상호적인 기억하시죠 interaction 그래서 우리 팀 간의 인터랙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괜찮구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빨간색을 칠했네요 이 문제 어려우셨어요 자 그럼 여자가 이렇게 제안해 들으셨어요 Do you You might consider submitting an article about the program to our staff newsletter You might 이라고 했네요 You might consider 너 아마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submit 제출하다 article 프로그램 그리고 newsletter는 많은 친구들이 신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소식지에 그 내용에 대한 기세를 좀 써봐 You're a good writer 글 잘 쓰잖아 So I'm sure it would be published 출판될 거야 결국은 그쪽에 좀 기여를 좀 해봐라 글 좀 써라 기고하다 란 뜻도 되죠 contribute 그리고 newsletter 된 형태로 정답합니다 회사에 소식지가 하면 company newsletter 쓰기도 하죠 정답이었고요 역시나 우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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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면서 빨리빨리 들이면서도 들려야 하느니라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Jeff I see you're having a sales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at 2 this afternoon would you be able to switch to a small meeting room I was asked to run a training module on the ECDAC software and I need a bigger room Sure that's fine that ECDAC program is great isn't it I like the way it shows every department's employees along with their photos and profiles it really helps the different teams connect with each other and share ideas 좋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8번 9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거고요 같이 또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문제 보는 연습은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What women say about the 명사 체크 자 그러면 W 쓰고 새로운 T 제품에 대해서 여자가 말할 거예요 여자 자 그리고 남자가 말하는데 뭘 할 거라고 Later that day 그날이 언제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있다가 남자가 뭘 할 거라고 말을 해 그리고 여자가 제안하래요 뭘 하라고 W 이렇게 그럼 남 자 여자가 새로운 T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남자가 있다가 뭘 할 거라고 하면서 여자가 뭘 제안하는데 문제를 기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보면서 듣는 문산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게 쉽게 느껴지겠죠 가겠습니다 커피 커피 and tea 쪽 섹션을 한번 확인해봐 자 지금 들으셨어요 일단 스파이스라고 하면 여러가지 맛이 향미가 가미된 그래서 새로운 그런 스파이스맛의 T 제품들 우리 막 들어온 거 제품 이름 너 이거 알지 거의 다 가버렸다 무슨 말일까 제품이 거의 다 갔어 I didn't expect it would sell so well sell so well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 결국은 지금 이 여자가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할인 안 나왔죠 잘못된 섹션 안 나왔고 예상보다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 정답되는 문제 C 되는 거 sell so well 에서 이 정도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쵸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48번입니다 later that day 남자 아직 프로모션 하지도 않았어 웹사이트 나오지도 않았어 괜찮고 유명한 거 놀란 일도 아니지 맛이 좋은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I'd better 영국 사람 better head heading 하는 건데 to the warehouse 영국 사람 warehouse 창고로 갈게 그리고 pick up 가지고 올게 좀 더 있다가 라고 했죠 more 라고 하는 건 tea product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가겠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오겠다 인데 나머지는 레시피 요리법을 창조한다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 C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여자가 뭘 하자고 좋은 생각 같은데 정답이죠 일단 이 동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feature는 특집으로 다루다 라는 뜻이죠 특집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웹사이트 상에서 under under our customer favorite section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섹션이라는 코너에 이걸 좀 올려보자 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자는 거다 제품 웹사이트에 노출시키자 진열하자 전시하자 뭐 쇼케이스 보여주자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늘 빠르게 들으면서도 이게 탁탁탁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저와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가 갑자기 진열에 확 들어왔어요 잠깐 보세요 clear라는 건 뭘까요 옛날의 광고 중에 clean and clear 지금도 있나요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cleaning은 clear는 차이가 있어요 cleaning을 딱 보는 듣는 순간 저는 약간 닫고 문지르고 쓸고 청소하는 게 떠오르고요 clearing 하면 치우는 게 떠올라 방 좀 치워 clearing 테이블 좀 치워 clearing did some dishes 이런 거 그러면 치워버리는 세일이야 이게 나오면 그냥 할인이 아니고 창고를 다 털어버리는 거야 reduce inventory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할인이거든요 나중에 나올 줄이 많이 틀리니까 clear on sale 특히나 연말에 창고 정리 행사 그러면 ear and clear on sale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야 화면 보세요 자 50번 그렇지 이렇게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문의한다 자 여자 말에 집중 이 사실 오더라는 건 주문품 이래도도 돼요 주문도도 있지만 주문한 물건 여자의 주문 혹은 주문한 물건에 남자가 말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남자가 뭔가를 제안해 자 그러면 여자가 뭐 물어보니까 남자가 여자 주문이 어떻다 얘기하면서 남자가 제안하는 거 보니까 뭔가 주문에 문제가 생겼나 자 이런 느낌을 가져가고 자 일단 펜딩 오더라면 이제 마무리가 안 돼 미결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가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제품이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갑니다 I have a pending order for a vintage baseball shirt order number 725 It's a gift for a friend who is a big baseball enthusiast 그러니까 근데 그 주문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 지금 enthusiast은 열정적인 사람 이런 뜻인데요 베이스볼에 되게 관심이 있는 엄청난 팬이라는 거죠 그 친구에게 줄 선물인데 그러면서 So I'm wondering if it's fabric is the same as the fabric players wore 50 years ago 자 일단 I'm wondering 하면 뒷입을 답을 많이 주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의 fabric 옷감이 같니? 뭐와 그 선수들의 선수들이 입었던 50 years ago 50년 전 선수가 입었던 그거랑 같은 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봐서 지금 여자가 물어보는 건 가격 아니 그렇지 그렇지 fabric이라는 거 일종의 재료 직물 이런 거니까 정답 아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 그 사용되어진 그런 재료 이런 형태로 fabric 정답 되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속 빨간색이야 이 문제 어려운 거지 저는요 이 문제의 왕별 난이도 최상 아마 오늘 푼 문제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은가 그 만점 학생도 이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학생이 진짜 운이 좋은 게 저희 미친토익 데뷔특강에 항상 댓글들을 달고 지금까지 계속 옛날에 수강했던 친구들인데 어쨌든 다는데 지금까지 미토 관련한 데뷔특강 댓글을 달고 되게 정성스럽게 달아가지고 선물을 6번을 받았대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권도 진짜 받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받고 뭐 저기 뭐시기냐 어 아이스크림 쿠파받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는구나 도전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좀 들어볼래요 보지 말고 왜 어렵냐면 여러분 혹시 이 동사 알고 있어요 S-E-W 바느질하다 S-E-W 바느질 하던데 이거 왜 P-P 형태가 되면 Sown 바느질 되어 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Have your friend's last name 너의 친구의 이름을 Matthew라는 걸 Sown 바느질이 새겨지게 그 뒤쪽에 만들어준 되잖아 그러면 바느질 되게 만들어준 이름을 새겨 그럼 이게 뭐예요 Customize Personalize 고객 주문 제작 맞춤 제작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Sown 이걸 듣고 알아야 돼 Last name Sown To the back 여기서 등 뒤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우리 사육동사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패키지가 배달을 해요 패키지가 배달돼요 배달되지 내가 당신의 패키지가 배달되게 할게 너의 집에 내일 이거고 너는 너의 사진이 찍히게 될 것이야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네가 찍는 게 아니라 넌 찍히게 될 거야 지금 저 촬영되는 것처럼 그쵸 그 다음에 너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너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거야 셔츠에 이런 거구만 근데 이게 갑자기 have가 나오고 your friend's last name Matthew 주고 그 다음에 Sown 나오니까 너무 기니까 이게 정리가 안되나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야지 To confirm your shirt will be made to order and have your friend's last name Matthews sewn to the back 이렇게 된 형태로 정답 되게 어려웠습니다 Customize 고객 주문 제작 맞춤 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제안 It will be shipped in about three weeks His birthday is in four weeks so that works perfectly 생일 아직 멀었으니까 Great In the meantime You might want to go to our company's website 웹사이트 가는 게 좋겠어 Then browse through our ready-made baseball caps Browse around 구경하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베이스북 캡들을 보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Browse 그대로 나왔네 Browse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정답 듣는 문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들으면서 우리 이거 마지막이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 같이 하는 거야 Questions 50-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t's Lisa O. calling I have a pending order for a vintage baseball shirt order number 725 It's a gift for a friend who is a big baseball enthusiast so I'm wondering if its fabric is the same as the fabric players wore 50 years ago Hi, Miss O. Yes, it's the exact same kind of flannel fabric worn during that era To confirm your shirt will be made to order and have your friend's last name Matthews sewn to the back It will be shipped in about 3 weeks Uh, his birthday is in 4 weeks so that works perfectly Great In the meantime you might want to go to our company's website and browse through our ready-made baseball caps all on sale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벌써 얼마나 많은 발음과 얼마나 많은 어휘를 한 줄 아세요? 여기 있는 걸 그냥 보고 끝내는 사람도 있지 한 20% 정도만 내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 도움이 안 되겠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정말 노력해가지고 저는 800, 900 나온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화이팅! 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빠르게 들어라 아무거나 듣지 말고 완벽하게 내용을 리뷰했어 더 이상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내용을 빠르게 들으면서 어, 한국말처럼 오케이 들려, 들려, 들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만 들리면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생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원 단어 정리 오늘 제가 드린 거 단어 올려드린 거 그런 거 다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1월달 대비 특강 클릭 다시 들어서 이때는 제가 2하고 4 어, 여기 써놨네 이런 걸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추가 학습하시면서 이번 달에 시험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제발 신토이 가지 말자 우리 다음 달에 보지 말도록 해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5월엔 어떻게 시험이 바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또 미리 찍어놨어요 발빠르게 YBM에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좀 보시면서 아, 정말 이번 달 끝나되겠구나 어렵다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일이 시험이어도 오늘 공부하면 리스닝 드라프는 100문제는 무조건 는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제가 드린 자료로 시간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멘복만 안 하면 돼 차분하게 마음 먹으면 자, 원 아닌 거 탁탁탁 버리면서 가면 되고 단어 정리한 거 그리고 투 적절한 오답서고 하면 되는 거고 팔, 뚜리, 포 문제를 잘 보고 전환구 벗 이라든지 그런 것만 잘 정리해서 가면 패러프레이징 바뀌는 단어 같은 거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읽기 바라며 안녕 안녕